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두웨이입니다! 오! 두웨이예요, 웬일이야! 이분들이 말이죠, 재결합이 이제 7년 만이잖아요. 더 놀라운 거. 이 주간아이돌 출연이 9년 7개월 만입니다. 9년 7개월 만입니다. 9년 7개월 만입니다. 저 분명히 형돈이 형이 있는 줄 알았는데. 안녕하세요, 투웨이임.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간아이돌이예요. 냉동인간이니, 냉동인간이니. 우리한테 주간아이돌은 약간 형돈이와 대준이. 그때 이후로 안 온 거잖아요. 아니, 잠깐만. 이렇게만 잡으면 9년 전 재방송인 줄 알아요. 나는 아무튼 너무 만나서 반가워서. 저 역시 그러니까요. 예능의 대선배님들이거든요, 저희가 막낼 때. 뭐 이렇게 별 차이 안 날 텐데. 나이는 별 차이 안 날 텐데. 나는 조금 요즘 친구 일이고 싶어서. 네가 뭘 요즘 친구지? 나 여기 X세대거든. X세대요? X세대 완전 옛날 아니에요? X X, N세대 아니고? 넌 그냥 X. 미안합니다, 우리 안 되겠다. 사실 저희가 투웨이에 보려고 이렇게 장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아주 탈탈 털려주실 거죠? 네 분. 그럼요. 입도 털고 골반도 털고 다 털죠. 우리 권이 또 오랜만에 터는 거 한번. 우리 수롱이 형이 무시한 거 아시죠? 그래도 세 분을 공감해줬는데. 우리 보고 털 수 있겠냐고. 아 요즘에 자꾸 인터넷에서 광이 닮았다고 자꾸 달라가지고 진짜 스롱이랑 광이랑 같은 재질이야 내가 약간 스롱이 형의 하얀 버전 아니 그렇진 않고 약간 미니미 버전이야 오 진짜 형제 같아 이 형은 진짜 잘생겨 난 약간 잘생겼죠 얘 그냥 왜 칭찬해줘? 너 닮았다 어떻게 잘생겨서 근데 이게 약간 좀 광이 늘려놓은 버전이 약간 스롱이 같다 그럼 포토샵으로 쭉 가면 포토샵 쭉 해줘 빨리 그래서 개인적으로 광이랑 광이 좋아해요 진짜 친하고 또 알겠습니다